우리 김준비용 그 시원한 옷차림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고양이 패션. 깜짝 놀랐어요. 고양이 패션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게 개념이 없다는 것보다도 좀 걱정이 별로 안 되는 거죠? 저는 되게 굉장히 좋게 해서 그랬어요. 참 밝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뭐 또 활기차고 귀엽고 섹시하고 얼마나 좋은 역할이에요. 혹시 그렇게 안 보셨나요? 그리고 또 이지훈 요원과 참 앙상블이 잘 이루어졌어요. 무개념 시리즈 전문 요원 있잖아요. 설득과 어떤 이런 씬은 아주 단독이신데. 설득 씬은 최고예요. 저희가 그동안에 연기했던 설득 씬만 한번 저희가 볼까요? 자 그럼 뽕규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 보시죠. 여기는 회사야 동아리랑 다르다고. 나야 하나뿐이야 프리미니까. 자네랑 친해지려고 하는 얘기를 잘 지내보려고. 정말 곤란하게 만들어도 되겠어? 미안해. 와 섹시 씨는 저거를 보고 아마 그 드라마에서 연락이 오신 것 같아요. 지현우 씨 섹시 장면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다들 꽁트 하셨나 봐요? 아니요. 저희는. 잠깐만. 안 나오셨나요? 전혀 연락받은 거 없었어요. 여기는 누가 연락하세요 보통? 제가 전화를 해 언제 녹화하냐고. 정말요? 이수희 씨가 옆구리 없었으면 저희가 깜빡했네요. 저희 고양이 꼴이라도 시켜드릴 것 같아요. 그냥 꺼무 쪽 뒤집어서. 계속 매달려 있는 거야. 정민이 형 뒤에만 꽂혀 있으면 되잖아요. 진짜 깜빡했네요. 진짜 깜빡했네요.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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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덤블링을 하세요. 아니 왜 여기서도 무개념이야. 아니 뒤로 그 백 덤블블링을. 아니 치마를. 치마를 입고 백 덤블블링을 하셨어요. 아 아파요. 아무도 아프냐고 나 물어봐 주시고. 진짜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안 다친 거 아니에요? 괜찮은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 놀렸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다행이다. 혹시 가만히 없이. 먹을 묻히고 다니시고. 아 진짜 다친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죠? 네 괜찮아요. 의도적으로 넘어지는 거 아니지 웃기려고. 그만해 주세요 창피해요.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나이가 어린 무개념 여자친구를 둔 남자친구의 고민이었습니다. 무개념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어느 손상에선 봐줄 수 있다. 내 여친 이 정도의 무개념은 내가 정말 감당을 못 하겠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 싶은 것들 있잖아요. 일단 우리 유세윤님은 여자친구가 있으니까. 저는 뭐 의상에 관해서는 저는 짧은 치마 입는 거 좋아요. 제 여자친구가. 야하게 입는 것도 좋고. 저는 제 여자친구 좀 태웠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런 패션의 부분에서는 다 이해하겠는데. 제 친구들 앞에서 좀 못된 행동을 하는 거. 그건 저는 정말 예뻐죠. 그런데 여자친구는 그렇게 예뻐요? 그런데 개그맨의 여자친구, 코미디언 여자친구분들은 거의 다 예쁘신 것 같아요. 미인이요. 미인은 아닌데요. 저한테 되게 과분한 사람. 저는 굉장히 한없이 모자란 사람이었어요. 나는 진짜 어떡하면 좋니? 그런데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건지 모르겠어요. 칸을 못 잡겠는데. 진짜로요. 진짜로 한없이 모자란 사람인데. 난 버라이어티 이렇게 몇 년 하면서 계속 이렇게 뭘 짜는 분이에요. 너무나 과분한 사람. 그리고 질문 또 뭐였죠? 질문이? 아니 그 정도 됐습니다. 진짜? 이게 무슨 아침 방송인 거 아니고. 김정아 씨 같은 경우는 여자친구. 이것만큼은 진짜 못 봐주겠다. 이것만큼은 절대 양보를 할 수 없다는 게 있어요. 제 철칙이 있는데. 다른 곳에 제 친구들이나 동료들이나 이런 자리에는 같이 이렇게 합석하거나 같이 가서 어울리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남자들만의 세계. 클럽을 간다든지. 뭔가 또 새로운 세계를 갈 때. 꼭 같이 꼭 가자 그래요. 제가 그래서 아직 남자친구 안 사귀려고 하는 게. 저는 아직 못 가는 나이인데. 남자친구는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갔었구나 남자친구는. 갔었네 남자친구가. 남자친구를 잡으러 가야 되는데. 못 돌아가는 거야 거기를. 그렇죠? 제발 맞죠? 아니에요. 그게 아닌데. 저는 이성친구 만나는 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절대 용담 안 되는 분. 뭔가 이렇게 덩어리가 확. 그렇지만 이준 씨가. 이성 간에는 친구가 없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판단을 늘 하고 사는 사람인 거 같아요. 그래서 남자는 우정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끔 이제 연락하는 친구들 만나러 간다고 하면은. 저를 이제 떼 놓고 나가는 경우들도 가끔 있잖아요. 그럴 때는 꼭 그런 이성친구들이 같이 함께 하는 자리더라고요. 실천. 근데 어느 날은 덜미가 이렇게 잡히더라고요. 친구라고 생각하고 만났었는데. 시간이 점차 점차 흐르다 보니까. 그게 이성이 교재가 이제. 사랑으로 변할 수도 있다. 확실히 저희 프로그램이 이 실화극장 맞아요. 그렇다. 아니 근데 나는 지훈 씨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뭔지 알겠다. 지금 실화 전부 기시잖아요. 이지훈 씨 정도면 대한민국의 완선은 아닙니까? 근데 여자분들 중에서요. 하나로 족한 분들이 또 있어요. 진짜로. 있을 때 또 챙기시는 분도 있어요. 그냥 뭐 잘랐던 못났다고 하면 가던. 그냥 한 사람으로는 안 된다. 나의 사랑이 완전 안 된다는 거예요. 난 킵이죠 킵. 나는 킵을 해놔야 된다. 제가 아는 굉장히 예쁜 언니도 그래요. 야 왜 같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여러 사람 만날 수 있는데 왜 한 사람밖에 안 만나려고 해? 이런 얘기를 해요. 교재에 대한 개념이 틀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일단 1대1보다는 이렇게 굉장히 다수를 공평하게. 그런 분들은 아프리카 가서 사셔야죠. 부족이나 이런 데. 세렝기티 세렝기티. 그렇죠 그렇죠. 일제 다부제. 뭐 별다른 규제 없이 그냥 주장 하나만 바라보고 사면. 부족. 그런 곳에 가셔야죠. 괜찮지 않습니까? 별다른 규제 없이 주장 하나만 바라보고. 이렇게 거친 것도 별로 이렇게 간소하게. 간소하게 옷도 간소하게 입고. 뛰어다니셔야죠. 손 붙잡고. 진작 게시판. 어떻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여자친구에게 딱 꼬집어서 이런 점을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서로 이렇게 조금씩 맞춰가면서 그렇게 사귀는 게 좋겠다고.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지적을 하는. 신중한요. 굳이 고칠 필요가 있을까요? 그 어리고 예쁜 여자친구를 만나려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된다는 게. 남자분들의 정말 솔직한 다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또 이제 상황을 뒤로 하고. 네. 여러분들은 또. 기다리고 계시나. 저희들이 또 도사십을 또 찾으러 가야 됩니다. 떠나실 시간 있잖아요. 부탁이 있는데요. 영영 떠나시면 안 돼요? 우리lar 이빙지. 우리, 같이 다미에서 그를 할 수 있는 게 좋았을까요? 우리, 같이 다미에서 췄같은 아마도? 우리, 같이 다미에서 네이상을ють.